하와이 휴! 휴즈입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시간으로 찾아왔어요 자 오늘도 굉장히 꿀잼 플러그인 준비를 해봤어요 맨 처음 응애 모드와 그리고 불가능 모드에 이어서 오늘은 야생에서의 끝판 랜덤 난이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야생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랜덤이에요 자 이 랜덤 모드에서는 우선은 이 나무를 좀 까봐야 되는데 나무를 까는 순간 랜덤 바로 또 적용되거든요 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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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사이가 굴러가요! 방금 뭐야? 이건 나무가 아니냐고? 아니 꿀벌이 나왔었네? 우와 이게 번호가 몇 가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 거의 죽을 때까지 쫓아올 기세인 것 같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이어서 좀 상당히 이것도 빡센데 우선은 나무부터 캡시다 우리 제발 숫자가 몇 가지 있는 거야? 13! 오! 보니까 1부터 20까지 있는 것 같거든요? 숫자가 낮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오 대박! 초대박 금괴 5개 나왔네? 야 황금나무였잖아? 나무도 겁나 많이 나왔고 오케이 게이득 뭐 야생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초반은? 일단은 바로 나무 꽃게미부터 만듭시다 짜라락 얍! 아 뭐야? 잠깐만 이 장비도 랜덤으로 정해져? 오 19짜리! 대박 터진 것 같은데? 이 장비 만들 때도 또 따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? 잠깐만 이게 안 좋은 거면 그러면 뭐가 나오길래? 어? 뭐냐? 안 좋은 거 터지냐? 이게 내구도구나 낮으면은 내구도가 낮은 상태로 나오네 야 이걸 그럼 다이아 같은 좋은 장비 만들 때는 좀 치명적이겠는데? 어 석탄! 어 석탄 나이스! 여기 자리 괜찮네! 석탈도 뭐 바로 앞에 있고 저번에 석탄 한번 얻으려고 조금 고생했거든요? 석탄이 이렇게 귀한 재료로 인식이 될 줄이야 원래 널리기 옛날에는 석탄이었는데 오늘은 스타트가 나쁘지 않습니다? 밤이 되기 전에 좀 대비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캐도록 합시다 이 줄이라 그러면 20이면 인텐 튼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건가요? 이거 이거? 조국 끼니깡 한번 해볼까 이따가! 아... 20 20 20 얍 받았잖아! 잠깐만 이 자식이거 샵lklk 승부욕 자극을 하네 이거? 뭐야? 어 뭐야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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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아니 걸으면서도 랜덤 된다더니만? 야 이거 어떡해 어떡해. 이거 어떡하면 좋아. 나 이 눈빨을 믿는다. 15. 그렇지. 한 번 더. 아 무척 좀 내는 게 아니구나. 제발 대박 터드라. 14. 걷다가 얘네 나오는 거 레전드네 이거. 죽다 살았다. 어 사..사..사..산대..산대.. 와아.. 으아아아.. 으아아아.. 아 살려줘! 으아아아 진짜.. 밤 됐을 때 이거 떴으면은 바로 죽었겠는데요. 찍어보기 휴부기가 돼버렸어요. 아니 제발 제발 제발. 아니! 자 이제 슬슬 날이 어두워집니다. 걸어다니다가 왠 괴한들한테 습격을 당하는 바람에 지금 집 터를 못 찾았거든요? 어? 좋다. 이거 좀 캐놔야겠다. 아 아! eta삼 빳 뚝 아 아 아 아 아우 아우 아 크리틱 proch 어택! 크리틱巧 어택! 어택! 어 넥 안돼!! 아하하아아아아아 야 큰일났다 밤이 되어버렸어요 살 수 있거냐 이거 어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 여기서 1이 나오네 이거 사실상 게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? 에에? 오메 어우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와 이게 이렇게.. 방심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3 레전드 와.. 걷는거 또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돌아다니었나요 얘? 1은 처음 본거 같은데요 맞죠? 우리가.. 나 나무 좀 캘거야 나 혼자 있고 싶어 아니 내가 봤을때 무조건 죽게 되어있는거 같은데요 이정도면은 오빠 논판은 상당히 좋아 제발 5만 나오지마라 4 5는 안나왔고요 대신에 1을 드렸습니다 나 물어뜯긴거 봐 벌침 쏘인거 보이세요? 이 비참한 저의 모습 1이 왜이렇게 잘 나와 20 한번 떠자 20 벌에 그냥 좀비에 오늘 오늘 운빨은 굴렀구만 예 이 운빨 모드 같은 경우에도 죽으라고 만든 모드인거 같아요 네 저기다 저기야 오.. 생긴게 딱 동굴이네 오.. 자연적으로 어떻게 이런 지형이 생성이 됐냐 아지트로? 완벽한 장소일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휴북이라고 합니다 예 예 아 돌 좀 개개요 여기 정도면 임시 거처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요 빨리 석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석탄을 좀 너무 어둡잖아 탄도 없냐 안쪽에서 야 가자 여기는 아니었다 근데 보금자리가 아니었어 여기는 걷다가 이번에 20이 떠버렸네 와 여러분 걷기만 해도 금괴가 금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아 지금 여기서 밤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야 이거 안되겠다 황금가빠라도 입자 황금검 나와 자 옳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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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그래도 내구도 쓰레기인데 이거 그다음에 뭐지 아 내구도 반다리 가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황금 투구 나와라 와 이게 뭐야 지금 너무 어두우니까 불부터 좀 밝힐게요 아 편안 오늘밤은 여기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작했을 때 20뜨면 뭐가 나오는지 좀 궁금해졌거든요 오늘 돌고깽이 깡 갑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뭐 이게 돌케다가 이것도 주사위 20뜨면은 다이아가 나오려나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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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뭐야 아아 아 제발 제발 아아 왜 자꾸 증식해 아하하하하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아아 집 다 깨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오 아 축구랑 검 다 깨졌네 아이 아 그나마 다행인 건 낮이 밝아옵니다 이거 20뛰운다 나와라 아 아 아 아 vite 마 아 으 아 아 아 아아 live 무려 조사위 20뜨면은 인천트 된 장비가 나옵니다 오 효율 1 이랑 내구성跟我 발려 있네 개이득인데 이거? 근데 이거 약간 운빨이긴 한데 뭐... 깨는 게 불가능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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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잠깐만 이건 아니지! 와... 이거 먹는 거 상한 거 먹으면 바로 죽겠네 이거는 이거 방식을 할 수가 없구만 이거 자자자자 어두워졌어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아... 회복 좀 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며칠 동안 잠 안 자가지고 잘못하면 팬텀 나올 기세야 어이구... 밖에 막 번개도 치고 무서워 죽겄네 빨리 자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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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3은 뭐예요? 어? 아아아아아아악 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